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저중의 하나자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과 일본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금 조작됐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천연색이 쓰셨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윤현수 교사하고 매일 출고받을 때도 나와요. 아, 카지만 좀. 몇 개 흰사하고. 뒤로 절여보라고. 아, 카지만 좀. 몇 개 흰사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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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책적으로 책임은 나 개인한테 있다고 보고 생각합니다. 둘 중에 하나잖아요. 말씀해주시죠.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관계가서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. 황조사과 천연생식을 알고 있었나요? 알게 됐습니다. 그런 거 맞나요? 줄기세과 천연생식함도 알고 있었습니까? 황우석 교수도 알고 있었나요? 네. 논문 조작 지시했습니까? 우선은 소감은 어떻습니까? 대신 한국이 좋네요. 반납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? 너무 힘들거든요. 가방 좀. 너무 힘들거든요. 가방 좀 더 잡지 마세요. 저rove 처음pell 파 니프. 우와 안 간 데? 아, 마스 타고 가시죠. 마지막입니다. 에버랜드. 네, 에버랜드. 영혼권 3개의 차질이 3개의 부여가 되기고 있는데요.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. 검찰, 행사, 양쪽에서 다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만하시죠. 왜 그러십니까? 검찰에 가서 이야기할 일을 검찰에서 해결하도록 합시다. 알겠죠. 지금 검찰로 곧바로 가실 거죠? 박종혁 연구원이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. 박연구원은 부착하자마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당장 소환할 계획은 없다며 소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당장 소환 조사할 계획도 없고 별도의 출국 금지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됐어요. 도쿄이 소담원이 어떻습니까? 탈미님, 근데 소감은 어떻습니까? 도쿄이 한국이 좋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